벙개 타고! 친구들! 지금부터 꼬마번개맨 꼬마번이 되어볼까? 문제를 맞히다보면 멋진 꼬마번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을거야! 먼저 번개부츠! 준비가 되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! 좋아! 부탁해! 풍선 다섯개가 되려면 더 필요한 풍선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풍선 다섯개가 되려면 더 필요한 풍선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풍선 네개가 되려면 더 필요한 풍선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풍선 다섯개가 되려면 더 필요한 풍선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풍선 다섯개가 되려면 더 필요한 풍선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잘했어! 와! 꼬마번에 번개부츠를 얻었어! 잘했어! 자, 이번엔 번개장갑을 얻을 수 있을거야 준비가 되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! 부탁해! 사과 다섯개를 채우려면 더 따야하는 사과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사과 다섯개를 채우려면 더 따야하는 사과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딸기 다섯개를 채우려면 더 따야하는 딸기의 개수를 고르세요 딸기 다섯개를 채우려면 더 따야하는 딸기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딸기 다섯개를 채우려면 더 따야하는 딸기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와! 번개부츠에 이어서 번개장갑도 얻었어!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 멋진 꼬마번을 완성해봐 잘했어! 꼬마번! 친구들! 지금부터 꼬마번 개맨 꼬마번이 돼볼까? 문제를 맞히다 보면 멋진 꼬마번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을거야 이번엔 번개곡을!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! 부탁해!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와! 꼬마번에 번개 고구를 얻었어 잘했어! 이번엔 번개망토를 얻을 수 있을거야 준비가 되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번개 일곱개를 모으려면 더 모아야하는 번개의 개수를 고르세요 잘했어! 와! 번개 고굴에 이어서 번개망토도 얻었어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 멋진 꼬마번을 완성해봐 잘했어! 꼬마번! 친구들! 지금부터 꼬마번개맨 꼬마번이 돼볼까? 문제를 맞히다 보면 멋진 꼬마번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을거야 이번엔 번개 허리띠!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! 부탁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와! 꼬마번에 번개 허리띠도 얻었어! 이번엔 번개 워치를 얻을 수 있을거야 준비가 되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! 부탁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열 개짜리 소시지 떡꼬치를 만들려면 소시지를 몇 개 꽂아야 할지 고르세요 잘했어! 잘했어! 와! 번개 허리띠에 이어서 번개 워치까지 얻었어 드디어 멋진 꼬마번개맨 꼬마번 탄생! 용감한 꼬마번이 된 걸 축하해! 용감한 꼬마번 탄생! 용감한 꼬마번 탄생! 용감한 꼬마번 탄생! 여기는! 1, 2, 3! 번개 스쿨! 다 같이 번개 파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